그 시우민 씨 생일선물로 뭘 해줬다는데 그게 뭐였죠? 금목걸이! 세훈이가 이렇게 저 금목걸이까지 해주세요.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네, 본인 입으로 얘기해주세요. 민석이 형이 얘기해줘, 아이. 또 세훈이가 형 부자 되라고 저한테 우리 막내 세훈이가 저한테 생일선물로 64개월짜리 금목걸이를 해줬어요. 와, 진짜. 지금 시우민이 형이... 자, 우리 민석이 형 선물. 어?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자, 다 같이 봐주세요. 아, 잠깐만. 떨려. 아, 시우민아 어떡하지? 나 너무 떨리는데? 박사 한 번 주세요. 금목걸이! 와, 세훈아! 금목걸이! 금목걸이! 나 생일이 없잖아. 금목걸이! 이거 이스타케이스입니다. 자, 시작. 이거 금목걸이를 선물해줬어요. 저한테. 지금 보물 1호예요, 저한테.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악래한테 금목걸이 받아가지고. 어, 세훈 씨? 네. 어, 이게 뭐야? 생일선물로. 이걸 하면 형 돈이 계속 들어올 거야. 주문을 받아서 주문. 악래의 세훈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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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훈이가 얘기했죠. 금목걸이까지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오 지인짜? 선물. 도움드Ent desirable가 kötdot고 모를